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사온 생크림 카스테라 블루베리 케이크 촉촉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사온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사온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사온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벽에 아삭한 소스로 덮어 먹으니까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삭아삭 아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탕수육 너무 맛있어 쭈쭈쭈 아멘 엄청 꾸덕꾸덕해요 젓가락으로 찹쌀떡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킁킁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 크림이 있어서 엄청 달콤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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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